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기 판별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제사 주재자와 장려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13년 5월 11일이고요. 학관번호는 2018-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예인, 그러니까 망인의 유고람. 유고람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납골묘을 많이 하죠. 거기 가면 사이트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 안에 납골함이 들어있는데 이 납골함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배우자와 딸이고요. 피고는 추모공원 관리대단. 여기 관리자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임대하는 형식이죠. 관리대단이고 이복 아들의 모. 이복 아들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모. 이복 아들의 모.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동고녀가 있든지 하여튼 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로부터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 근데 이제 본척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유예인도 의를 청구했는데 유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제사 주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제사 주제가 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복 아들이 제사 주제라고 봐서 이겼는데 파기현정됐죠. 내용을 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원고 배우자와 딸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 중에 2006년 11월에 피고2와 사이에 이복 아들 A를 낳았습니다. 피고2가 이제 모친이죠. 그리고 피고1은 지금 이제 관리재단, 재단이죠. 이 망인은 2017년 4월 6일에 사망을 하자 피고2는 화장을 한 후에 피고재단법인의 봉헌당에 봉헌을 합니다. 이제 아예 이 망인이 아마 그 본초와 딸하고나 절연하고 새로 얻은 그 부인과 아들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다음에도 그 장례를 이쪽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유골도 다가오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유예를 인도할 것을 구한 건 청구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장남 A가 제사 주재자로서 유예된 권리를 가지고 그 법정대리인인 피고2가 그 유예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망인의 유예된 관리가 공동상속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장남이냐 장녀냐 종전전화 판례는 장남 또는 장선자라고 했는데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합의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선이나 장남이 가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간다. 그리고 그러면 제사 주재자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제사 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수자든 남성 상속인으로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될 전통이라거나 헌법체 구조에 의해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남이나 장선만이 제사에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현재라고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러면서 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딸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장려가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남으로 가는 이런 문화들은 옛날 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은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직기 비석 중에 최근치는 연장자가 제사 주재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조리, 조리 라는 말이 나오죠. 조리 라는 말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 뭐 이런 뜻인데 판례에 등장하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이런 여기에 등장이기 때문에 조리가 쓰인 판례가 몇 개 없어요. 어쨌든 조리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즉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직기 비석 중에 최근치는 연장자가 제사 주재로 우선한다고 본지 조리에 부합한다. 별다른 논리는 없죠. 조리 라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법률은 이 판결 선거 후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3개 선거 전에 그 전에 유해 인도에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판결 이후에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해에 있어서 장녀가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남이나 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장녀가 그 뭐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거예요. 별개혁의원에 민유수, 김선수, 노정희, 이용구 이 4명의 법관인데 이 별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 주재자의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지금 여기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별개혁은 어쨌든 파괴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별개혁이 나온 건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견은 직계 비속 최근 친의 연장자 그러니까 직계 비속 중에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에 본다는 것이 맞다 라고 본 겁니다. 새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 주재자는 직계 비속 중 최근 친의 연장자로 본 거고 종전의 장남 장손자 판례는 폐지됐습니다. 다수견과 별개혁의 차이는 배우자를 제사 주재자에 넣을 것이냐 말 거냐 의견 차이인데 이거는 조리에 맞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